아멘 오늘 출애국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국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법은 일상의 삶에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국기 2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에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없는 일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력기 20장 15전에 나오는 10개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원주인이 누구시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24시간도 우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원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둑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 또 주님의 몸 된 전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때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하십니다 또한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도둑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만약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있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기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입기 2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일상의 삶에서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아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짐승을 먹이다가 일어난 일이고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에도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짐승을 키울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매우 애매한 상황에 해당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갑절로 배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경우도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맡겼는데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을 때 짐승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고 여호와께 맹사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6절부터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죠 특히 16절과 17절은 이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납폐금 납폐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남녀 간의 이성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이성적인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참 책임감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납폐금은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벌받게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뭐하는 사람이죠? 귀신과 신접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돼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장난으로라도 인터넷을 통해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이 스마트폰에도 이게 막 뜰 때가 있단 말이죠 궁금해가지고 오늘 운세가 어떤가 동쪽으로 가면 길하고 서쪽으로 가면 흉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반문이 없습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뒤돌아 서라 하면 뒤돌아 서는 거죠 출입기 2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죽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백성임에도 발과 아스타롯 온갖 모하베 금오수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신을 자꾸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 멸하라 이렇게 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방 낙은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강경, 익산, 부여 이쪽 연무, 논산 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임금을 떼먹는다거나 그들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외국인 분들을 이렇게 임금을 주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말과 행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되면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또 22절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서 제시하시죠 말씀의 내용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23절, 24절까지 씁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하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것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지러지게 놀라면 부모는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뭔 큰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놀라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 그건 뭘 전제로 하죠? 내가 들을게 이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터뜨려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칼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약자를 괴롭힌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위치에 있을 때 그 권세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검찰청 신회를 한 7, 8년을 제가 지도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검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검사라는 그 위치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배움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사람은요 약한 사람에게는 더 약해지고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건방진 사람들은 보면 약자에게는 굴림하려고 하고 강자 앞에서는 아주 그냥 뭐랄까 손을 비비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의 어떤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었을 때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큰일 났네 이제 돈 빌려주신 분들은 이자 못 받게 생겼어요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27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27절 가졌습니다 사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는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이웃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물권의 복을 받으셔서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여성계의 모임을 가졌어요 여성계의 모임을 가지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넉넉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의 마음에 참 이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출입기 22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나와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할 때가 너무 많죠 누군가를 올려놓고 회를 자꾸 뜨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평가를 하곤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십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도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뽑았단 말이에요 뭐 0.7% 차이로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요 그럼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욕만 하고 깎아내리면 되겠습니까 못하는 게 보이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왕들의 총리가 계속 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함이 볼 때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지금 보세요 막 주식이 떨어지고 지금 뭐 전 세계 난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 공격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조국이 위기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어려운 때에 OECD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구국 기도회를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심지어 처음 난 아들은 내게 줄지며 라고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소와 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저도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통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복장이나 머리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용산 집무실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지 저는 다 알아요 우리 남자들은 양복부터 마칠 겁니다 넥타이 와이셔츠 한 번도 안 신은 구두부터 해서 아주 쫙 빼고 갈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 만나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막 지지고 볶을 거예요 머리 좀 잘 멋지게 해봐 이러면서 그냥 화장도 그냥 그렇죠? 본인이 평소에 하다가 떨려가지고 누구한테 메이크업 해달라고 할 거예요 누구 만나니까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니까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오늘 제가 현관에서 여러분의 복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왜? 여기 나오자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마음가짐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도 구별되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메이는 게 없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 술, 담배 문제가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술, 담배에 대해서 금하게 되었냐면 성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 봤더니 이 조선 남자들이 말이죠 그냥 술에 떡이 되고 그냥 담배 꼴초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냥 첩을 두고 예전에 첩을 한둘 둔 게 아니잖아요 도박하고 그래서 성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바로 소려면 이걸 금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술 금지, 담배 금지, 또 도박 금지, 또 죽첩, 첩 두는 거 이런 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한 패턴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담배를 쫙쫙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음 날 KBS에 나옵니다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 많은 이들 앞에서 쫙쫙 담배를 피드라 영상 중 덕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금해야 됩니다 아멘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는 것도 여러분 그 술 먹는다는 것이 한국의 크리찬에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미 고정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첩을 두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바른 자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걸 정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정말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 먹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